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신청 테이블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교육신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안쪽에 두 번째 필드에 있는 가정코드와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수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조회 탭에 오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수료, 미수료, 연기만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커리에서요. 저희는 값 목록으로 바꾸시고 아래쪽 행온번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료 확대해서 수료, 그 다음에 미수료, 연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신청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테이블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테이블 개최해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교육과정 코드 필드는 공백을 제외한 영문자 또는 숫자가 네 자리가 필수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는데요. 현재 첫 번째 대문자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부등호 크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필수 조건인데 영문자 또는 숫자 입력받을 수 있는 코드는 A입니다. 숫자만 입력받는다 하시면 0을 사용하시고 문자만 입력받는다 하시면 L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영문자 또는 숫자라고 되어 있어서 A를 네 자리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가정 코드에 대한 입력 마스크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 필드와 시작일 필드 현재 종료일과 시작일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속성 시트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입력하실 건데요. 일단 현재 필드에다가 각각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테이블 보기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는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성 시트에 오셔서 시작일은 시작일 필드는 작거나 같다. 종료일 필드보다 라고 조건을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일 필드는 종료일 필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정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15 보다 크거나 같고 and 작거나 같다 25 라고 입력하시고요. 15 이상 25 이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만약에 범위에 벗어난 값을 입력하면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는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 가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탭을 완성하는 내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상황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기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 명단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첫 번째 행은 열머리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족임이 연결해 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신 다음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는데요. 엑셀 파일은 인적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적 상황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라서 첫 번째 현대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강사 명단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 탱에 열머리끌이 있음을 옵션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누르시고요. 기본키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테이블의 이름을 강사라고 수정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을 강사라고 수정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에 닫기 클릭하시면 왼쪽 개체 테이블에 강사 테이블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교육과정 테이블에 교육과정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교육과정 테이블에 감옥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감옥 코드 필드에 조회 탭을 클릭하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콤보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커리에 행 온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고 감옥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다음은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는데요. 저장은 감옥 코드로 저장할 거니까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2로 합니다. 다음은 열 너비에서요. 열 너비에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 2cm, 4cm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cm, 4cm 그래서 숫자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센티미터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목록값만 입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값만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cm, 4cm 하셨으니까 목록 너비는 6cm로 하시고 현재 행의 개수가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수를 8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테이블에 감옥코드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 같이 설정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 완성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더블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고 또는 위쪽에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레코드 원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폼의 레코드 원본을 교육과정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시작일에 내림차수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작성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교육과정의 모든 필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별표 만능 문자를 더블 클릭 다시 시작일의 필드를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시작일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정렬해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선택기에 형식에 가셔서 현재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3개 정도 표시가 되지만 캡처한 내용이라서 여러 레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도요. 교육과정 폼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왼쪽 눈금자, 세로 눈금자의 본문을 클릭하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포커스가 이동되면 글꼴 스타일 굵게 표준색이 노랑으로 지정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배경 색깔에서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쪽에 폼 완성의 세 번째 문제를 안 했네요. 2번 조건부 서식 하시기 전에요. 물론 하시고 나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폼의 머리끌에 제목 레이블 그러면 가정 코드부터 강사 코드까지 해당된 레이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눈금자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배경 색깔 형식에 가셔서 배경 색깔에다가 배경 색깔에다가 여기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숫자를 16764057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특수 효과에 오셔서 현재 기본인데요. 볼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폼의 정렬 항목 컨트롤의 값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정렬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의 값이 변경되면 애프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 애프터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컨트롤 값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성하실 때 셀렉트 케이스와 그 다음에 폼의 오더바이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값에 따라서 변경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건데요. 일단 셀렉트 케이스라고 작성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고요. FRA 정렬의 값에 따라서 입력하는데 제 화면에 동영상 촬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약간 충돌이 가끔 생깁니다. 상글 입력할 때 살짝 불편함이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케이스 1일 경우에 저희는 폼을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폼을 약자해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더바이 라고 하신 다음 저희는 감옥 코드를 가지고 감옥 코드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컨트롤의 값이 1이 아니라 2일 경우에 또 3일 경우에 다시 4일 경우에 라고 케이스 1, 2, 3, 4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일 때는 시작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시작일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 경우에는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이라고 입력하시고 4일 경우는 강사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 코드라고 입력합니다.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1, 2, 3, 4에 해당한 1, 2, 3, 4에 해당한 값에 따른 정렬할 필드를 설정하셨고요. 이제 현재 폼에서 오더바이 설정하셨으면 오더바이 원의 속성이 추루가 되어야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오더바이 원을 추루라고 설정해 주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작성하셨던 내용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폼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위에서부터 작성하셨던 내용들 연속 폼이고요. 위쪽에 폼 머리끌의 레이블이 배경 색깔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커서가 이동되었을 때 포커스가 이동되면 이렇게 색깔과 그 다음에 굵게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가셨을 때 정렬 항목에서요. 감옥 코드를 선택하면 감옥 코드로 시작일, 종료일, 강사 코드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 교육생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는 교육과정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상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폼의 레코드 원본을 교육과정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시작일의 내림차수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에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시고 저희는 교육과정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모든 데이터라고 하면 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연결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데이터가 시작일의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정렬은 내림차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하신 내용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 선택기에서 형식 탭에 가셔서요. 현재 단일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속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 머리끌에 폼 머리끌을 선택하신 다음 폼 머리끌에 아 제목 레이블에 대해서만 있네요. 폼 머리끌에 제목 레이블이라고 하면요. 가정 코드부터 강사 코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 눈금자에 해당된 레이블이 선택될 수 있는 곳을 클릭하시고요. 컨트롤의 배경 색깔을 그러면 형식에 오셔서 배경 색깔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색깔 숫자를 16764057 이라고 입력하시고 특수 효과에 오셔서 현재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록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폼 완성 문제의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도요. 현재 작업하는 교육 과정에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새로 눈금자에서 모든 컨트롤을 클릭하셔서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포커스가 이동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요. 배경 색깔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탭에 가셔서 서식 탭에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필드에 포커스가 있다면 우리는 포커스가 있다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배경 색깔에 가셔서 아래쪽에 노란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현재 작업하는 교육과정 폼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정렬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FRA 정렬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에 가셔서 애프터 업데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FRA 정렬 컨트롤 값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문과 폼의 오더바의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안쪽에다가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FRA 정렬에서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한글에 정 입력하고요. 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컨트롤 값이 1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 CASE 1일 경우에 저희는 정렬하겠습니다. 현재 폼에 대해서 미점 오더바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1일 경우에는요. 감옥코드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요. 감옥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감옥코드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두 번째 케이스 2일 경우에는요. 시작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감옥코드 대신에 시작이라고 입력합니다. 시작일 제 지금 프로그램에 충돌이 일어나서 한글을 한 글자씩 좀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3일 하면 감옥코드 대신에 문제에서 종료일로 종료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라면 컨트롤 V 하셔서 1 대신에 4로 바꾸시고 네 번째는 강사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 코드 그 다음에 셀렉트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에 현재 폼에서 조금 전에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오더바이 작성을 하셨으니까 오더바이 온의 속성을 추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렬 항목의 컨트롤 값 선택에 따라서 정렬 순서를 기준 필드를 가정 코드 시작일 종료일 강사 코드 바뀔 수 있도록 설정하셨고요.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교육 가정 폼에 대해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고 아까 작업하셨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폼 머리끌의 레이블과 연속 폼인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안쪽에 정렬 항목 선택하셔서 가정 코드 그 다음에 강사 코드 정렬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시작일이 지금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부분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잠깐 체크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가정 폼을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시작일이 아까 네임 오류가 표시가 되어서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속성 시트에 가시면 컨트롤 운번에 시작일이 연결되어 있긴 하는데 오른쪽 목록을 클릭하시면 시작일은 교육 가정의 시작일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파일을 제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가정 시작일이라고 해놓으시고 폼보기 가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일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 파일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출석부 라고 작성된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서 1차적으로 가정 코드 필드 가정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을 오름차순 2차적으로 정렬을 추가하셔서 순번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 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오름차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문에 TXT 성별을 선택하시고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성별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우리는 성별의 필드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남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0이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우리는 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IIF 성별 필드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까? 그렇다면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 머리끌에 페이지 머리끌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TXT 가정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가정코드는 감옥명에다가 가로열고 가정코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컨트롤 온번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필드명 감옥명을 먼저 표시하고요.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열고요. 그 다음에 감옥코드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가로 닫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컨트롤 온번을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TXT 교육기간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온번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시작일부터 종료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호 입력하시고요. 시작일 필드에서 그 다음 물결 모양 M% 연산자 이용해서 종료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정코드가 바뀌면 새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가정코드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코드 바닥글을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 바꾸메 가신 다음 바뀌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역 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바닥글에 TXT 인원수 컨트롤 에는 그룹 바닥글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인원수를 선택하시고요. 인원수 컨트롤 에는 그룹별 인원수가 영명 형태로 명자를 붙여서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본 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시고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일단 작업하셨던 보고서에 대해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아 제가 또 오타가 있었네요. 감옥코드가 아니라 가정코드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지소 누르고요. 여기에 가정명에 오셔서 가정코드를 감옥코드라고 입력을 해서 필드 매개변수 창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 출석부 보고서가 가정명과 그 다음에 기간 나래까지 아래쪽에 인원수 표시된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요. 작업하셨던 출석부 보고서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건데요. 가정별 신청자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출석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출석부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단 가정코드 필드가 TXT 가정코드 컨트롤의 각과 동일한 레코드만을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요.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픈 리포트라고 입력합니다. 출석부 지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한글 입력할 때 조금 오류가 있어서 한글자씩 입력하겠습니다. 출석부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이름은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필터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조건에 대해서는요. 가정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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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까? txt 가정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가정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txt 가정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txt 가정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서요. 작은 따옴표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입력받는 컨트롤에 대해서 또한 txt 가정코드는 컨트롤에서 입력받는 값이라서 m%로 구분할 건데요. 큰 따옴표 닫고 m% 뒤쪽에 가셔서 다시 한번 m% 큰 따옴표 열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 현재 c401 가정코드에 출석부 클릭하시면 화면에 c401에 해당한 출석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아래쪽에 레코드 탐색기 이용하셔서 다른 액세스 기초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출석부 클릭하시면 해당한 가정명과 그 다음 내용이 출석부가 인쇄 미리 보기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확인하셨던 가정별 신청자 현황 폼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요. 회원 명단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다음 교육 신청을 가져옵니다. 회원 명단 과 교육 신청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져오실 필드는 회사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수강 인원수를 가져올 건데요. 가정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개수라고 선택하시고 필드명에다가 수강 인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사명을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명에서 오름차순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받아 해당 문자가 포함되는 회사들의 가정 코드 필드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명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조회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상자에 입력받는 값에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별표와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매개변수 입력받을 내용 입력하시고요. 뒤에도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별표 입력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할 표시하실 텍스트는 조회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조회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회사별 수강인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결과를 살짝 보시면 보기에 가셔서 회사명의 일부를 쇼핑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회사명과 그 다음에 수강인원 수 해당된 내용이 밖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회원명단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시고 교육신청 테이블을 더블클릭 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추출하고자 필드는 이름과 이름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와 회사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교육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회원명단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명단에는 회원의 정보가 다 있는데 교육을 신청한 데다에는 교육을 신청한 회원 자료만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에 연결한 조인 속성을 연결선을 더블클릭 하셔서 현재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 연결된 일치하는 데이터만 조회를 하는데요. 저희는 회원명단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교육신청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선택 조인 속성을 바꾸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기준이 주민등록번호 필드로 테이블 간에 조인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필드에 가셔서 저희가 주민등록 필드를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화면상에서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교육신청에 주민등록 필드에는 없는 데이터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이즈널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즈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현재 데이터가 32개 레코드가 추출되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신청 교육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회원 명단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에서요. 현재 32명의 레코드가 추출이 되고요. 현재 작업하신 내용은 수강 이력이 없는 회원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이력이 없는 회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 명단 32명이나 수강 신청을 안 해서 회원 명단을 한번 열어봤는데 회원 명단에는 115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115명 중에 조금 전에 커리 작성하셨던 수강 이력이 없는 회원은 32명입니다. 커리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테이블에서 교육 과정과 교육 신청을 더블 클릭합니다. 교육 과정과 교육 신청 그 다음 교육 과정과 교육 신청 테이블을 이용하고 다음 화면을 참조하여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사 코드별 강사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거라서 커리 디자인 크로스텝 을 클릭 하시고 행 머리 글로 설정 하실 거고요. 강사 코드별 교육 수료별 교육 수료를 더블 클릭 하시고 열머리 글로 선택을 합니다. 강사 코드별 교육 수료별 가정 코드 필드 개수를 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코드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값 수로 표시 하겠습니다. 개수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신청자 수라고 표시된 내용도요. 가정 코드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행 머리 글로 표시 할 건데요. 개수를 표시 하실 거고요. 표시 필드 이름을 현재 신청 현재 현재 전체 신청자 수라고 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신청자 수라고 문제 제시된 필드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강사 코드 그 다음에 전체 신청자 수 미수료 수료 연기라고 표시가 되고 문제 네 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코리는 강사별 이수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은 테이블에 가셔서 감옥 테이블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신청 3개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요. 감옥 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원을 선택하고 요약을 눌러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필드 명을 앞에다가 정원 앞에다가 정원 평균 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음은 나비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나비 금액을 가져오시고요.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앞쪽에 표시하실 필드 이름을 나비 금액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정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서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감옥의 합계 합계는 구하셨고요. 일단 결과를 보실 건데요. 결과를 감옥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내림차순 정렬 하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감옥명 그 다음에 정원 평균 그 다음 나비 금액 합계 구해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비 금액 합계 천단위 구분 기호 표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가셔서 나비 금액 합계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형식에서 표준을 선택하시고 소수 자릿수 에서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 기호 표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감옥별 합계 라고 저장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를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교육 과정 테이블을 이용하여 2025년 10월 교육 과정 강사 코드를 이용하여 강사 테이블 비고 필드 값을 10월 특강 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제 업데이트가 되는 테이블은 강사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 가셔서 강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강사 테이블의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10월 특강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교육과정 테이블과 교육과정 테이블에 교육과정 테이블과 그 다음에 강사 테이블입니다. 강사 테이블에 클릭하셔서 저희는 기준을 기준을 두 개 교육과정과 강사 테이블과 기준을 강사 코드를 가지고 여기에 강사 코드 여기에 강사 코드 그런데 화면에는 강사 코드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콤보 상자로 바꿔서 데이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화면에는 강사 명이 표시가 되고 선택하면 강사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속성으로 조회 속성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강사 이름 명이 강사 코드에 강사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강사 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 기준을 강사 코드로 잡을 거고요. 시작일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 10월 31일까지라는 조건에 만족한 강사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에 우리는 강사 테이블의 비고란에다가 10월 특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은 강사 코드입니다. 강사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교육과정 테이블에 가서 강사 코드를 기준으로 시작일이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는 조건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있는 내용에만 현재 있는 내용에만 비고란에 10월 특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있다. 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강사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교육과정에 가서 교육과정에 가서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시작일 필드를 가지고요. 두 날짜 사이에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BETWEEN 입력하시고요. 날짜는 샵을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AND 다시 날짜니까 샵을 이용하셔서 2025년 10월 3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해당한 시작일 필드의 데이터에 강사 코드를 가져와서 현재 강사 테이블에 동일한 강사 코드의 비고란에다가 10월 특강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결과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 다음 10월 교육과정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10월 교육과정 처리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커리 디자인에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9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커리는 닫으신 다음에 강사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시면 비고란에 10월 특강에 해당된 내용이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DB 구축 문제부터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C 뉴스